롯데가 어제 KT 렌탈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방식은 KT가 보유한 지분 58%와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42%를 합쳐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 금액은 1조 200억 원입니다. KT 렌탈을 인수하는 롯데 측 회사는 호텔 롯데이며 공정위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는 KT 렌탈의 오토 렌탈, 카쉐어링 사업이 롯데의 다양한 사업 부문과 높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1만 2천여 개의 롯데 유통망을 활용해 KT 렌탈의 영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호텔 롯데,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관광금융사와의 다양한 연계 마케팅도 준비 중입니다. KT는 주식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재무건전성 강화와 ICT 역량을 키우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롯데그룹과 KT는 KT 렌탈 매각을 계기로 양 그룹사 간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KT 렌탈